대전의 한 사립고 교장과 교감 등이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6일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하고 폭언과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는 신고를 접수했고 이후 또 다른 교사도 학생들을 학대했다는 추가 신고가 들어와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수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범죄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입건에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